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리콤바 동네 한바퀴 우리 필리핀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여기 지금 분위기가 벌써 술을 다 췄어요 지금 술을 채가지고 지금 호랑나비가 호랑나비가 됐어 아니 술을 채면 호랑나비가 되는 인생이야 으아 그릇에 으아 으아 아가씨도 봐요 아 너무 박수면서 좋습니다 네 내 친구 떼밀이 파이팅 하하하하 자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즐겁게 사는거에요 예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살랬던 못났던 하찮게 사는거에요 인생은 더불어 살살 우리 대한민국 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제가 술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젊은 아가씨들 좋네 여기 아유 연계 분들이 오셨네 하하하하 힐링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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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아 강주리 팬 여러분 제가 이제 한전문 한 번 팬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하하하하 내년에 팬카페 해가지고 딱 멋있게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흑정혜 형님 댓글을 올려주시는데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한 번 손잡고 멋있게 푸신할까요? 흑정혜씨 이승혜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송지현씨도 사랑하고 송은지도 사랑합니다 채연씨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강준휘는 너희들한테 사자씨 있으십니다 조성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으세요 좋네요 이게 마이예이 노래인가요 이게 팝성은 좋아요 I just stand to say I love you I just stand I just stand 사람들이 한번 놀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즐기는거에요 인생 함께하는 대한민국 I love you I love you 술 먹어요 좋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힐링하세요 온양관광호텔 사우나하고 놀러오세요 땡큐 광주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예요 친구들 슈쌤 이렇게